지금 밴미팅 바로 가기 직장입니다. 밴미팅을 갈 건데 하루아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와주셨고 또 막방인 배우들을 얼마나 응원해주시러 왔었을까. 너무 추우실 때는 기다리신다고 들었는데 계속 빨리 갈게요. 산하가 가서 추위를 다 녹여주실 거예요. 카메라 잠깐만 갈게요. 갈수록 우리 산하 애교가 늘고 있는데 근데 이상해져, 변질 다가가고 있어, 쟤. 저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락키 씨 애교 한 번 보여주실래요? 락키! 와우, 가자. 그러면 이따 봐요, 안녕. 이따 봐요, 바이바이. 안녕. 카메라 돌아갑니다. 잘 자고 있는 락키가. 이거 무슨 시간인가요? 지금 뭐? 체면 시간인가요? 체면 시간인가요? 앞몸을 크게 하는 거. 앞몸을 크게 하는 거. 일단 락키 씨가 지금 입도 벌리고 밀도 이렇게 크게. 아, 네. 확대했어요, 확대했어요. 이렇게 잘 보이니? 형이, 재밌게 해줄게요. 그만, 그만, 그만. 나 눈물이 나요, 지금.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그 말 잡아가 다시 했네요. 나도 눈물이 나요. 잠깐만, 화가가. 우리 네네, 눈물이 나요. 우리 네네, 눈물이 나요. 아, 배 아파. 은혜지 마. 야, 나 이제 배 찍어줘. 빨리, 배터리가 없어, 꺼지기 전에. 표정이 안 보여, 그쵸? 아, 진짜 재밌겠다. 우와, 잘 자고 있어. 우리 형, 우리 형은 다 하셨어요. 그만해요. 마무리, 마무리, 형 마무리. 네, 맞아요. 네, 오케이. 지금 몰골이 어떤지 아세요? 응. 이거 내보내도 돼요? 이상해요. 제가 한심하네요. 막방이 내려오고 있다니. 형은 아,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목이 잠겨지지. 네, 약간 엠지한 말도 하얀다니. 모두 바보래. 내가 어제 바보라고 했지. 또 찔려가지고. 아니. 바보는 바보를 알아보래. 분명 바보라는 것 같아. 진짜 바보, 가짜 바보. 맴, 맴. 아, 힘들어. 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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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정신 돌려돌려? 돌림판 예 오늘은 운이 오빠가 상대방을 안전자가 돌려돌려 정신 바람이 치즈 아아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기요 아까 뭐 가지고 싶다고 했죠? 네 온전한 정신이죠? 네 나간 정신 줄이 정신 줄이 돌아오지 않고 동아줄이 내려갔어요 한 번 더 드릴까요? 곤란을 꺼내줘 심해야돼요 알겠죠? 저 죽어요 죽진 않고 그래도 썩은 동아줄은 나 아니니까 안심하고 여기 빨리 꽉 깊게 줄을 잡아요 빨리 줄이 이따가 동아줄 잡았다 은호가 많이 힘든가 봐요 은호가 원래 이렇게 잘 피곤해 안하고 맨날 학교 갈 때도 이상케는 잘했어요 어제도 어제도 샀어요 이틀 샀어요 땀 샜지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라엘 락키입니다 피곤해가지고 다들 자고 있는데 제가 깨우러 갈게요 진진 형 우리 착한 형 잠을 슬슬 깨야 되거든요 빨리 일어나세요 아스트라엘 락키 깼다 오 깼습니다 깼습니다 와 야 형 랜재 형 네? 메이크업 받고 있는데 되게 귀여워요 네 이렇게 원래 메이크업 받는 다음에 기준이 있어요 아 귀여워야 돼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따라 그 헤어밴드가 아 목욕탕에 수건을 이렇게 팀장님 아 나 진짜 팀장님 아침에 알겠습니다 바이 열라고 드디어 네 끝났어 인기가요 본방 무대까지 끝났습니다 와 이제 직장 끝이구나 너무 간단했습니다 월업이요 아스트라엘 안녕하세요 아스트라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막방했잖아요 그렇죠 뭐 어땠어요? 어 저희가 이제 벌써 오랜기가요 사면 데뷔를 한 지 지금 어느덧 7주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1주 그래서 많이 배우고 그렇죠 그랬던 기억들이 나는데 저희 이렇게 매주 방송 때마다 응원을 아주 나으러 와 여러분들도 너무 고맙고 알라빈 네 오지 못해도 후기들 카페 남겨주고 많이 이렇게 현지로 응원 보내준 팬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알라빈 저희 오늘 마지막에 이거하고 고양이 포즈 한 거 보셨어요? 맞아요 저희 마지막 방송 다 퍼레이드로만 맞아요 처음에 한 타자 처음에 한 타자 유 유 두 번째는 더크다트 더크다트 세 번째 핫 꽃맞춤 오늘은 고양이 그다음 내일은 네 내일은 없고요 내일은 없어 왜 왜 왜 꽃맞춤 하면 되지? 음 일단은 여러분 쇼케이스 때부터 굉장히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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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아로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고 팬미팅이나 아니면 뭐 사인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항상 행복하고 음악이 탄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감사하기 때문에 네 20으로 다시 돌아올거기 때문에 네 네 사랑에 보답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열심히 하는 아스트로가 되겠습니다 와우 수고하셨어요 네 기대 다시 한 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더 열심히 아스트로 될 테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